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영장청구서에다가 송영길이 차명 휴대폰으로 수사 상황을 파악을 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송영길은 자신의 영장청구에 대해서 자신이 구속이 되면 무상급식이나 하고 건강관리나 좀 하겠다는 식으로 입을 놀리고 다닌 것으로 확인되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이번에 검찰은 송영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송영길이 차명폰을 이용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식으로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실제로 송영길은 지난 4월 달에 파리에서 귀국하기 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점과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사현의 피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증거인멸 정황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송영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의 구속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는데 검찰에 따르면 송영길은 당대표로 선출이 되고 나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경선 캠프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봉투 20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에는 캠프 지역 본부장들에게 돈봉투 650만원이 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송영길은 2020년 1월에서 2021년 12월 먹사현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무려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이 가운데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청탁까지 받은 것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부터 검찰 측에서는 이거저거 다 합쳐가지고 송영길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의 혐의액이 9억 2950만원으로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편 법조계에서는 송영길의 구속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송영길이 받고 있는 혐의도 혐의지만 수사받는 태도에서 그는 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먼저 송영길이 두 차례나 자진 출두를 했던 것은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그가 추가 혐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 확실해졌으며 송영길은 자신이 외곽 조직을 통해서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가 드러나기 전에 검찰에 두 번이나 출동해가지고 수사해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것은 자신의 추가 혐의를 덮고 단지 돈봉투 사건으로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쇼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당시의 검찰은 이미 송영길의 추가 혐의를 포착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송영길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었고 그 결과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송영길이 당대표직을 수행을 하면서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은 것이라든가 외곽 조직을 이용을 해 돈을 끌어모았다라는 것을 수사를 통해 지금 어느 정도 밝혀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송영길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점도 구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 조사에 대한 반박 논리가 없다라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송영길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신의 그리고 국민의 헌법적인 권리라고 주장을 했지만 형사사건 전문가들은 묵비권 행사가 헌법상의 권리는 맞긴 한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간단하게 본인하게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묵비권을 써가지고 구속을 피하고 죄가 없어질 거면은 개나 소나다 묵비권을 쓸 것인데 그리고 송영길의 주장대로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고 정치적인 수사이면은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가지고 검찰의 주장을 검찰의 논리를 깨는 것이 그에게 유리한데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불송치라든가 무혐의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검찰 조사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것인데 그거를 묵비권으로 날려버린다는 것은 검찰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 논리가 없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검찰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서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논리를 깨는 또 다른 조사 내용을 제시한다라든가 또는 재판에 가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가 반박을 하는 내용을 깨버릴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였던 송영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하고 당장 싸우느니 법원에서 승부를 보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송영길이 검찰 수사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방어 논리가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고 볼 것이며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으로 뭉갯던 피의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유죄를 받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국으로서 얘도 송영길하고 똑같이 검찰 조사 받기 전까지는 입을 그렇게 놀리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송영길이 하고 있는 행동도 그의 구속 가능성을 높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 송영길은 자신의 방송에서 검사가 자신의 집 압수수색을 올 때 주변 사람들 괜히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구속영장을 자신에게 가지고 와라 무상급식을 내가 받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몸도 안 좋은데 몸 좀 관리하게 갈 테니까 구속영장을 가지고 오라라고 검찰에게 이야기했다면서 검찰을 조롱을 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송영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이가 없다면서 아니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신이 수사를 받은 것을 무슨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자랑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구치소가 송영길의 건강 관리해주는 수련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아닌데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던 사람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을 저렇게 당당해도 되는가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민주당 진영의 정치인들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아예 부끄러움이라든가 도덕실이 상실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송영길 말대로 구치소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은 그게 전부 다 국민들의 세금인데 국민들이 범죄자들 건강 관리하라고 피같은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의 혈세를 저딴식으로 쓰게 만들면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미안해하고 머리를 숙여도 모자랄 판인데 무상급식 드립이나 치면서 저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어이가 없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국민들 혈세에 빨아먹고 살았던 인간이라 국민들 혈세에 기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송영길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에 자신이 반려견을 끌고 다니면서 짜장면을 먹고 다니는 것을 인증샷을 올렸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가시킬 자신이 있다면서 여유를 부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현 정권을 탄핵을 시켜야 한다는 등의 말까지도 않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송영길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안되니까 정치적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송영길의 이러한 행동이 조국 사태와 이재명의 민주당 이후에 타락한 86운동권 정치인들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이게 뭐가 중대한 범죄라고 검찰이 수사하고 이 난리를 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선거에서 돈봉투가 돌아다녔다는 것에 경악을 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중대한 사건인지 아닌지는 곧 있으면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